꽃수야, 뭐 봐요? 뭐 봐요? 꽃수님! 꽃수님, 단벌신사예요, 우리 꽃수님은?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있어요? 옷이 맨날 똑같아요, 왜? 아빠가 맨날 그것밖에 안 입혀요? 네? 손댓신사예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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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기다려 봐. 엄마가 한일옥에서 아까 이거 엄마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누룽지 갖고 왔거든. 너 옛날에 누룽지 엄청 좋아했지. 이거 너 나눠서 찍어서 먹었디다. 엄마 누룽지 놀 테니까. 알았어? 누룽지 좀 먹고 가. 너 이거 통째로 막 집어가고 그랬잖아. 옛날에 그치. 좀 먹고 가. 아이고 미안. 쭈이 누룽지 좀 먹고 가라. 또 엄마가 줄 거야. 꼬멍이 봐. 먹고 가. 맛있게 먹고 가. 맛있지? 엄마가 너 그리려고 그림 도구도 갖고 왔다. 이따 봐. 이따 봐. 안고 가. 엄마가 너 그리려고 그림 도구도 갖고 왔다. 엄마가 너 그리려고 그림 도구도 갖고 왔다. 엄마가 너 그리려고 그림 도구도 갖고 왔다.